정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서울 드라마 어워즈 측의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이플라이즈를 대신해서 이 상을 받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저의 소중한 친구이자 파트너인 안드레아 집과 함께 할 수 있어 더 의미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BBC, BBC 스코틀랜드, 스크린 스코틀랜드, 올 3미디어 측에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 정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저희 모든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연 배우 토니 쿠란, 마틴 컴튼, 애슐리 잔슨, 트레이시 일펠로츄르님께도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 싱크로니시티 필름 제작사인 싱크로니시티 측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작자 브라이언 카진스님과 피터 맥키 번스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저명한 스코틀랜드 소설가이신 앤드로 오하간 작가님께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이 작품에 가지고 저희를 믿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작품은 보편적인 세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을 주심으로써 메이플라이즈라는 이야기가 국경을 넘어서 전해졌다라는 증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으로 앤드로님의 소중한 친구들 키스 마틴과 라리 로즈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두 분이 작품 속 털리와 림보의 실존 인물이십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주석입니다. 이 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새로운 크리에이티브적인 기준이 되었고 또 한국의 프로덕션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중요한 레퍼런스이자 본보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멕시코의 이야기가 이곳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저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셨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어쩌면 한국과 멕시코가 함께 협력한 그런 이야기를 조만간 보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벨라스코아란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많은 지원을 보내주신 파코 라모스와 로베르토 스토펠로 그리고 넷플릭스 팀에도 기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정말 큰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